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루간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급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7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지점에서 운동을 받는 시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시간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기한 응답이길 제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축복이 공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축복이 공연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축복이 공연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축복이 공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군성교부가 아주 활발하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그냥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군성교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기중한 부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참 귀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사실 군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정말 군성교사로 파송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실제로 영적인 비밀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장 중의 현장이 군현장입니다 많은 황금의장이면서도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가 군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이 보내놓고 나서도 부모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부모 이상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많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기 전에 군성교사로 준비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8의 한화 성교 대회가 오늘 주일에 오늘 주일에 한정일 토로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8의 하나 성교사로운 일을home고 우리 성교사들과 중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성교사들은 중국으로 연결 되고요 그렇지 못한 시간대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 미리 성교사들과 소통해서 또 기도나 이런 모든 부분을 영상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일부 예배가 드려진 후에 오후에는 또 1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 나라별로 포롬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각 나라별 성교 현장의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실제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해외로 파송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로 도움을 주고자 평신도 성교사 임명식을 오후 예배 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교체, 시스템, 위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 부터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날씨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송, 음량, 조명, 영상,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롭게 세팅이 되어집니다. 또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공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걸쳐서 새롭게 세팅이 되어집니다. 먼저 방송 시스템 교체 위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후대 사이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이 후대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응답들이에요. 물론 치유도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3, 7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우리 성경장과 인결에 대해서 응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가지 기초 다라팡 훈련 가운데 마지막 5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있죠? 그 5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다 통하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작을 통해서 결국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5가지 미래에 대한 응답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전체 단체 속에서 중요한 응답은 후대와 연결되어서 성교도, 후대와 연결되어서 치유도, 후대와 연결되어서 성미도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박간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나 문자의 기도, 술래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 문자의 기도, 술래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서 나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 술래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술래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술래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술래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또 미래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의 기도 24를 회복해야 되고요. 술래자의 기도 25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정복자의 기도 영원에 대한 부분들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전도학교 시간에 정리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실제로 해보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 각인되고 뿌려내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감안해 보면 거의 다 육신에 갇혀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갇혀 있는 부분들을 봐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육신적으로 해결하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스토리아의 기도로 영적 세계를 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탈피해서 영적 세계를 기도로서 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salir de las cosas físicas y disfrutar de las cosas del mundo espiritual es la oración. 11교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23절까지 보면 에리사와 에리사의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아랍나라 군대가 사실 도단성을 둘러진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안을 보니까 도단성이 완전히 아랍나라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y el siervo se levantó en la mañana y vio que todos los ejércitos de los sirios estaban en 도단. 그리고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y le dijo 엘리사 que era su maestro 마estro es algo ha pasado. 그때 여름 6장 7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청년 사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y vemos en el versículo 17 dice que el ora que se abra sus ojos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게 해 돌라고 기도합니다. oh Jehová te ruego que abra sus ojos para que vean 그때 눈이 열려지죠. y se abre sus ojos 도단성에 둘러싸인 아랍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es que había más monte gente de caballo de carros de fuego alrededor que este ejército de sirios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사안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요. es que a veces nosotros tenemos la vida de fe dependiendo de la situación tememos ansiosos y preocupados en las cosas que vemos físicamente nada más. y le bendigo en el nombre de Cristo que se abran sus ojos espirituales de verdad. salir de lo físico ver las cosas espirituales es la vida de fe. entonces los problemas que estás tú tomando lo verás diferente ahora.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만남들도 다르게 해석될 것. y los encuentros que tú tienes ahora lo vas a interpretar diferente. 모든 신앙생활 de 응답 사실은 달라지게 될 것. es que en toda la vida de fe ahora será diferente como será.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y lo que tenemos que abrir en nuestros ojos es el mundo espiritual.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는 영 안이라 하죠. en otras palabras ojos espirituales. 악한 사단 es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 을 뺏아버려요. Satanás ataca para que te quite todo lo espiritual. y te quita todas las cosas dándote lo que es físico y quitándote lo que no se ve.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스 11장 4제도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면 된 것이 아니니 라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되어진 것 이라는 말 이에요. y dice que todas las cosas que no se ven por eso todo lo que se ve es que sucede. 그리고 Corinto 4장 마지막 18절 그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라는 했습니다. 2 Corinto 4 dice que lo que no se ve es todo la verdad.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잠깐 것들을 향해서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뺏 버려 정말 lo que se ve lo que es solamente momentánea le quitamos todo el tiempo ahí. Y le bendigo nuestro Cristo que se abran sus ojos de esta bendición para ver las cosas que no se ve entre los ojos y con la oración ver todo. Y hay que abrirse esos ojos en la vida de fe y la bendición que tenemos que grabarnos y editarnos es que la bendición del trono la bendición del trono no se ve ante los ojos pero para esto es que se mueve todo y está dándose todo y lo vemos acá en 1 Pedro 3 22 Cristo está sentado en su trono a la diestra de Dios dice él está sujetos ángeles autoridades y potestades 우리의 모든 축복 es 위의 보자로 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 보자 의 축복 우리는 가장 귀중한 방법 중 방법 있다면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 누릴 영적인 축복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뭐냐 2, 3, 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한 기중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요 사동전 7장 49절에 보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보자에서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서서 스테반을 응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많은 장소가 보자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자와 함께 전 세계가 통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내가 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자와 전 세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통해야 합니다 자 성경 7장 49절에 보면 성경 7장 4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confirmamos la palabra junto 사정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숨겨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49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에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자가 나오는데요 55절, 5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자하는 보자가 보인다면 여러분 돌의 위협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숨겨 당한다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스테반이 그걸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의 축복이 보여지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돌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 중의 본질인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사실을 본다면 돌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 가운데 기도가 있죠 예배 중에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천사들의 심부름에서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은 시공간을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장세기 28장을 말씀드렸고 요한복 1장 5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엎드릴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랑 내리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요셉 한 사람의 기도하지만 요셉에게 아버지 했습니다 은약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증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라면요 보자를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중 기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이들에게 시공간을 통해 시공간에 이스라엘은 4.16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하시고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은혜 보자 앞에 우리에게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자라 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은혜의 보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크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pareciera que no creemos en Dios.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처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주어진 한계에 대한 계획들도 찾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주어진 한계에 대한 계획들도 찾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주어진 한계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도, 사건도,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보좌에서 모든 인생을 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남 또 그냥 만남이나 하나님 그 보좌에 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추구하고 계시면서 그 속에서 주어진 만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소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개수로 1장 4절 한번 보세요. Veamos Apocalipsis 4.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게시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대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13절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근능을 세색토록 돌릴지어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을 영광과 근능을 세색토록 돌릴지어다 예외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기중한 축복의 시간이라면요 예외 시간에 들으시는 찬송은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게시록 3장 21절입니다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야기했죠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서 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기중한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자인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 한 번 다 드리자 예배 바로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세요 진짜 예배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10편, 103편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요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와의 천사들이요 요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요와를 송축하라 요와의 지어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요 요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19절 그 앞에 1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율을 다스리시는다 만율을 다스리는 보자의 능력입니다 이 삼실나라 후대 세우는 만율을 다스리는 보자의 능력입니다 ese reino que domina sobre todos para 237 y la siguiente generación 만율은 모든 것을 Coloss에서 3장 11절입니까 보면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todo significa Coloss에서 3.11 우리가 만율의 주 라고 말씀하고 있죠 decimos que es reino sobre todo ello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게 만율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영어로는 all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만율의 능력입니다 그게 이삼 칠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아게오 2.6.9 그의 시절에 그의 시절에 그의 시절에 그의 시절에 모든 것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말씀 받는 말씀의 능력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열방을 진동시키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보좌와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랩런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위기가 왔어요 이사야 6.1 우시아스 야 estaba en punto de la muerte 근데 이사야 신자가 보좌의 안신 주님을 봤어요 그 백연 가운데 주어진 응답이 13절입니다 바로 랩런트죠 사실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랩런트와 연결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은 언제냐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누릴 영책 축복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 7의 빛의 역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향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 7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시간에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것에 있다라 정말 이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11.4 10.11.4 10.11.4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이게 통촉과 감찰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바닥 안에 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신다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이 같이 살다 보니까 방법 또한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육신을 탈피하고 영직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에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잘 압니까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것도 보좌에서 그게 오늘 11장 4절 아닙니까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요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요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걱정거리 오늘부터 다 떨쳐버리고요 진짜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사실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한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예를 붙이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